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231 다크나이트 주스 스테디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스는 600으로군요. 12% 18% 9% 레전 21% 테네브리스링 5회 48% 9% 짜리 2성 공보공의 공격력 15% 완작 17성 1호군요. 맥커네이터 5회 42초 15% AD 013회 4회 12초 주은작이 되어 있군요. 벨룸의 헬름 12성 짜리 주은 70% 작이 되어 있는 것 같고 5회 30 12% 토드 아쿠아틱 5회 18회 05 주 12% 5회 20 7 4 28 아 그렇습니다. 013회 21%에 에디 2줄짜리 5회 32초 완작되어 있는 것 90주업 레전 18% AD 1줄짜리 장갑 90주업에 15% AD 2줄 2% 15% AD 010회 주은작 되어 있는 나이트 숄더 주은작 되어있는 마이스퍼 이어링 18% AD 2% 15% 짜리 74초 17성 방보공의 AD 6% 방뎀공의 AD 6% 배작은 따로 안되어 있구요 유니온 3600이면 기본적인 링크가 배치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구요 젠백업은 오차 빼고는 기본적으로 좀 되어있으신 것 같구요 링크는 말씀드린대로 기본적인 링크를 갖고 계십니다 한 번 연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저 저 너무 팬이에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네 잘 들리는군요 반갑습니다 아 진짜 너무 팬이에요 아 네네 무엇이 궁금하셔서 연락하셨습니까 아 제가 여기서 앞으로 더 어떻게 손 대야되는지 모르겠어서 아 금액의 문제지요 네 제가 아직 열일곱살이라 아 열일곱살 새벽 6시 51분에 뭐하고 계셨습니까 아 저 해외 다녀온지 얼마 안되가지고 시차적응 때문에 아 학교는 어디로 다니십니까 아 학교는 자퇴했어요 아 자퇴했습니까 네네 지금 해외 사시는 분이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아 그냥 해외는 놀러갔다 온건데 해외 자주 다녀요 아 아 제가 생각하는 그거 맞습니까 아 뭐 생각하는게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신거 맞습니다 네네 아하하하 아 맞습니까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닙니까 그럼 어느정도 까집니까 어... 뭐 금액 말씀하시는거에요 아 네네 금액은 그냥 제가 되는대로 투자할 예정인데 네네 뭐 무기같은거는 제가 무조건 레전을 달아야되는 그런 마음이라서 앱솔 레전이 너무 가격이 세가지고 네네 뭐 하트도 페어리 하트도 너무 비싸고 해서 여기서 더 어떻게 해야될지 너무 궁금해서 골드투자가 얼마나 되는가가 중요하겠지요 투자는 한달에 한 50억 정도까지는 50억 정도 받으시는군요 맞습니까 네 그정도는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한달에 50억 정도 투자할 수 있다 나머지 비용은 또 어디로 쓰시는 겁니까 어... 그냥 50억 정도면 그냥 제 용돈의 일부 정도 투자하는거에요 아 일부 정도 투자하시는군요 아 네네 현금 50억 말씀하시는거죠 아... 그건 아니고 아... 알겠습니다 아 50억 정도 투자한다는 가정하에 나머지 부위를 먼저 움직여 보시죠 무기에 건들지 말고 어... 어디부터 움직여야돼요 제가 뭐 도미부터 앱솔 전부 다 직장이라 바지도 그렇고 아 벨트 아 벨트요 벨트 쓰던거 팔고 5성에 뭐 추업 좀 반만한걸로 해가지고 아... 장갑도 이제 누가 봐도 이제 레전드 좋은 장갑인건 하실테고 네네 어... 그 다음에... 아... 애매하네요 그 다음부터는 뭐... 어 17 여닉 돌돌을 한다고 가정하에 네 그럼 이제 보조 무기 쪽을 이제 쌍례로 좀 생각할 때도 되지 않았나 아 제가 그렇지 않아도 약간 보공이 약간 부족한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예 보공을 사고 싶은데 매물이 별로 없더라고요 가격도 좀 아 어차피 뭐 템 맞추는 게 한 달 안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나머지도 맞추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천천히 매물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지요 그리고 4카욱 5앱보다는 무조건 3카욱 5앱이 좋겠죠 아 저는 4카욱 5앱을 안 좋아 확인해가지고 스펙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카욱스 벨름의 효율이 떨어진다고 저는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저 무기를 생각보다 되게 싸게 가져와가지고 지금 아직까지도 못 바꾸고 있는데 급한 게 아니에요 무기가 일단 나머지 부위를 좀 기본적인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또 괜찮긴 하죠 그리고 다크나이트로 요정도 스펙이면 에스페라 가서 원킬이 나요 아 제가 다크나이트를 안 해봐서 모르겠네 몬스터 때리면 데미지 얼마나 나옵니까 어 포스벙 받으면 안 받으면 안 받으면 제 기억으로는 1억 정도 뜨는 것 같아요 아 3개 합쳐가지고 총 데미지 합쳐가지고 아 총 데미지 합쳐서 당나가 사냥 때 쓰는 스킬이 많아서 뭐 주 스킬은 한 5억 정도 아 5억 주 스킬 5억 정도 납니까 저거 네 에스페라가 체력이 5억 아닌가요? 아 근데 다크나이트가 광역킬을 한 4,5개 돌려 쓰잖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크나이트 유저가 아니라서 아 근데 그중에 원킬이 아직 덜 나는게 한두개가 있어가지고 아 그거는 뭐 심부럽하고 심부럽하면서도 이제 자체적으로 데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아 아 그런것도 있지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235 찍으면서 템도 맞추실 거니까 하나씩 장갑 레전에 유닉돌돌동산으로 한번 가보시지요 장갑 레전에 유닉돌돌이요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반지현작을 빼서 마이스터링으로 빠져야겠군요 그걸 뭘 뺄까요? 고귀한 EPI 바트요 아 네 그럼 그거 빼서 17성 유닉으로 아 네 아 네 아무것도 궁금하신 사항은 있으십니까? 아니요 아 어 근데 그 스펙으로 솔스데미가 돼요 제가 컨트롤에 너무 안 좋아 아 이 스펙으로 저는 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럼 알겠습니다 아 네 컨트롤 한번 연습해보시죠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upi 스카 이리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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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아이